The only cakewalk show you need! It's live and it's... The show! 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말랑 카이스마로 여러분의 심장을 왕! 하고 물어버릴 MC 말카롱의 대장광지 여상! 미니 강지 미니! 하트 강지 채연입니다! 네, 봄바람이 불어오는 3월 그 시작에 드디어 저희 MC 말카롱 완전체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와우! 대장광지 컴백 환영하고 축하해요! 축하해요! 진짜 더스의 시작을 우리 대장광지가 멋지게 짠 하고 열어두니까 너무 든든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저 없이도 시식하게 자리를 잘 지켜준 미니 강지 하트 강지도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저의 심각한 오해를 꼭 풀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오해요? 제가 얼마 전까지 투어도 하면서 팬 여러분들을 가까이서 만나고 왔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카롱의 의미를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MC 말카롱 이꼴 말티즈 카리스마라고 아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말티즈 아니고요! 말랑한 강아지 비주얼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요! 저희가 말랑해 보이지만 센 카리스마 강지라고요! 앙! 말랑한 달콤함과 카리스마로 열일할 MC 알카롱 응원 많이 해 주시고요 먼저 오늘의 도쇼 초이스볼을 영상으로 확인해 볼게요 전시계가 사랑하는 최고의 K-POP의 주인공 사전에 집계된 음원 음반 점수와 공경상 방송 점수, 사전 투표 점수에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애플리케이션 투표 점수를 더해 오늘의 도쇼 초이스가 결정됩니다 지금 바로 스타플래닛 앱을 열고 응원하는 스타에게 투표해 주세요 네, 첫 번째 후보, 독보적인 팀 프레시 아이콘 슈씨입니다 뮤직비디오 공개 하루 만에 천만 뷰를 돌파하며 4세대 대표 걸그룹의 최준 슈애씨가 컴백 도전합니다 두 번째 후보는 K-POP을 대표하는 감성 발라돌 송아연씨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촉촉한 감성비를 내릴 송아연씨 무대에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후보는 감각적인 퍼포먼스로 눈을 사로잡는 무대장인 원호씨입니다 매일매일 이지 갱신한다는 원호씨의 비주얼, 무대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네, K-POP을 사랑하는 초이스 과연 이 중 누가 더쇼 초이스의 영광을 차지할지 마지막까지 꼭 지켜봐 주세요 더쇼 플레이